방송인 에바포피엘의 만삭 화보가 공개됐습니다. 최근 에바는 한 임산부 매거진과 사랑의 기적이란 컨셉으로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. 공개된 사진 속 에바는 배가 드러나는 과감한 시스루룩 의상을 매혹적으로 소화해냈습니다. 또한 D라인을 드러내며 특유의 우아함과 어머니로서의 성숙된 모습을 표현했는데요. 영국과 일본 혼혈인 에바는 지난 2010년 10월 한 살 연하의 한국인과 결혼해 오는 10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.